86번 이것도 여러분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해발과 경사도 꼭 나옵니다. 휴경, 검거대상, 농경지 꼭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1번 정답 87번 봅시다. 비저모염원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할 때 포함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어떤 게 들어가나요? 관리 목표, 수질오염 물질 종류, 발생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석방법은 안 들어가죠. 저감방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에요. 88번 볼게요. 이것도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에 수질환경기준에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기준 나오죠. 이거 여러분 중요하죠. 외울 때 제가 이렇게요라고 설명드렸어요. 검출돼서는 안 되는 거 4가지가 있었죠. 시수, 유피 이렇게요라고 설명드렸고 검출 1개까지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0.5인 거 2개. 이게 뭐예요? 음이용, 계면활성제, ABS, 포르말디아이드, 그 다음에 0.05인 거 가장 많이 나오죠. 4가지 있습니다. 나, 비, 크, 다. 4가지 꼭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0.05인 거 카드문. 그죠? 벤젠 0.01.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는 그냥 한 번씩 읽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들입니다. 보통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돌아가서 봅시다. 알맞은 거 찾으래요. 그죠? 우리 비소 보니까 지금 0.1로 나왔는데 우리 0.05인 거 4개 있었잖아요. 뭐 있었어요? 납비크다. 그죠? 비소. 납. 그 다음에 유가크롬. 그니까 유가크롬이 0.0으로 맞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 다는 뭐예요? 1, 4, 4, 6, 6.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ABS는 0.1이죠. 그죠? 0.5죠. 0.1이 아니고. 0.5. 그래서 틀렸죠. 3번 정답. 89번. 이것도 꼭 나오는 거.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장치형. 비저보험 방지설에 장치형이 있고. 자연형이 있죠? 요거 구분하는 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나요? 우리 자연형 시설의 저인침식. 나머지는 장치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저인침식 할 때 저가 보고. 저류시설. 이는 인공습지. 침은요? 침투시설. 식은요? 식생형 시설. 그죠? 보니까는 침투시설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 자연형이죠? 그러니까 1번 정답이겠네요. 장치형이 아닙니다. 90번 봅시다. 환경기술인 또는 기술요원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주가 틀린 것은. 여러분 환경기술인이 여러분이 기사 자격증을 따면 여러분이 환경기술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환경기술인이 돼서 어디에 취직을 하셔서 내가 이 구역의 환경을 담당하시는 환경기술이 되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1번 환경기술인이 있어야 될 교육과정은 환경기술인과정, 패스처리, 기술요원과정이다. 2번 교육기간을 5일 내로 하면 정보텐시매체,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는 원격교육도 5일 내로 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정해진 기간내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5일 이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원격교육 받으면 온라인 강의는 조금 기간이 길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 볼게요. 환경기술인 1년 이내에 최초 교육, 그죠? 맞아요. 1년 이내에 여러분이 환경기술으로 임명이 되면 1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고 3년 동안 보수교육,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요. 맞고요. 자 그다음 4번 읽어보시면 되고 또 중요한 거 있죠. 어떤 게 중요해요? 환경기술인의 교육기간은 어디예요? 네, 한국보존업회고요. 환경보존업회고 기술요원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까지 여러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